안녕하세요. 영보자도 할 수 있는 GTF 32전 최단기 완성의 제인입니다. 이번 시간 우리는요 관계사의 다음 부분부터 수업을 하도록 할 겁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이번 시간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관계사에 대한 초반 부분을 공부를 했습니다. 관계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관계사의 큰 두 가지 종류가 뭐였었습니까? 일단 관계사라는 걸 하기에 앞서 접속사에 대한 이하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첫 시간에 이 관계사를 수업하기에 앞서서 관계사는 접속사의 일환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접속사라는 건 뭐였냐면 두 개의 문장을 서로 연결을 해주는 걸 접속사라고 한다라고 했고요. 그 중에서 접속사가 종속접속사의 경우 접속사 두 가지가 있죠. 등이와 종속접속사 그리고 종속접속사의 경우 해주는 역할에 따라서 명사의 역할을 할 때가 있고요. 그리고 형용사의 역할을 할 때가 있고 부사의 역할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접속사를 공부를 할 때는 명사와 부사에 집중해서 공부를 했고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접속사는 관계사라고 하는데 이 관계사를 따로 빼서 공부를 한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우리가 관계사에 대한 학습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관계사라는 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개념 정리를 했었어요. 먼저 관계대명사라는 게 있었죠.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는 뭐와 뭐의 합입니까? 관계라는 말 자체가 접속사의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접속사와 대명사를 합친 말입니다. 그러니까 접속사와 대명사 두 단어를 하나의 단어로 합친 걸 말하죠. 그걸 관계대명사라고 부르는데 이 이름의 대명사라고 부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관계대명사는 지난 시간 우리가 공부할 때 보면 관계대명사 앞에 선행사의 역할을 해주는 명사가 있었죠. 앞에 있는 명사를 선행사라고 부르고 그 뒤에 관계대명사가 나올 건데 관계대명사가 주어의 역할도 할 수 있고 목적어의 역할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소유격의 역할도 해줄 수가 있다라고 했고요. 어쨌든 이 관계대명사 뒤에 나오는 문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문장 전체를 포함한 하나의 절이 앞에 있는 명사 즉 선행사를 수식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걸 관계사라고 한다라고 우리가 했죠. 자 일단요 여기까지는 보셨고요. 이 관계대명사 뒤에 주어나 혹은 목적어나 둘 중에 하나가 없는 경우로 출제가 자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관계사의 커다란 하나의 줄기 혹은 하나의 특징을 이따 관계부사와 엮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개괄적으로 봤는데요. 관계부사도 있었죠. 관계부사는 관계대명사가 접속사와 대명사의 합이라면 관계부사는 접속사와 부사의 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 관계부사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거고요. 자 어쨌든 우리가 했던 지난 시간에 커다란 이 내용은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거 이거. 명사 앞에 있는 명사 즉 선행사의 종류에 따라서 이 뒤에 나오는 관계대명사의 선택이 달라졌죠. 일단 사람인지 혹은 사람이 아닌지를 구분하면 됐고요. 사람인지 사람이 아닌지에 따라서 각각의 격을 나타내는 주격, 소유격, 목적격은 뒤에 있는 문장을 보고 판단을 했었어요.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GTF 문제에서 문제를 푸실 때 관계사 문제라면 그리고 관계대명사를 묻고 있다면 먼저 제일 먼저 선행사를 파악을 하시고요. 사람인지 아닌지 그 뒤에 나오는 문장이 주어가 없는지 혹은 소유격이 필요한 건 아닌지 혹은 목적어가 없는지를 뒤에 있는 문장을 파악하시면 그 다음에 이제 보기에서 답을 유추하기가 훨씬 쉬워지는 거죠. 자 지난 시간에 이 정도로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관계대명사의 이 뒷부분에 해당하는 것들을 할 건데요. 관계대명사에는 사실은 이 용법 한 가지만 있는 거는 아니죠. 관계대명사에도 두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우리가 용법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는 이렇게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고요. 하나는 계속적 용법이라고 부르는 문장을 계속 이어나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런 관계사의 용법도 있습니다. 자 이 관계사의 용법을 지금부터 자세히 학습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이 있어요. 이 제한적인 혹은 한정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선행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의 역할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앞에 있는 선행사인 명사가 있고 그 명사를 수식해주는 관계사 절이 있어요. 관계대명사 절이라고 일단 해볼게요. 자 관계대명사 절이 있고 절은 주어동사를 포함한다 했죠. 그리고 얘가 이렇게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면서 뭐뭐하는 명사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관계사의 혹은 관계대명사의 제한적 혹은 한정적인 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명사가 있고 그 명사의 범위를 확 줄여주죠. 얘가 어떤 명사인지를 설명을 해주니까 그리고 하나의 용법이 더 있는데 바로 밑에 계속적 용법이에요. 계속적 용법은 뭐냐면 문장의 앞에 이렇게 이렇게 콤마가 딱 있어요. 자 콤마가 있어요. 그냥 아주 가장 큰 차이점이고 여러분이 한눈에 볼 수 있는 특징이 뭐냐면 바로 이 콤마예요. 이 콤마만 제대로 발견을 하시면 계속적 용법인지 제한적인 용법인지 구분을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국말로 해석을 하면 거의 큰 차이가 없어요. 자 한번 문제에 있는 지문을 한번 볼게요. He has two sons who came firefighters. 그리고 he has two sons who came firefighters. 두 개의 문장에 있습니다. 차이점이라고 해봐야 이 콤마 하나밖에 없죠. 자 한국말로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위에는요 he has two sons 그는 아들이 둘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묶어서 who became firefighters. 소방관이 된 아들이 둘이 있다라면서 앞에 있는 선행사인 명사를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소방관이 된 아들이 둘이 있다. 자 해석되셨죠? 그럼 밑에 문장 볼까요? he has two sons 그는 아들이 둘이 있다. 그리고 who became firefighters. 아들들이 뭐가 됐어요? 소방관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해석을 하면 거의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위에도 소방관이 된 아들이 둘이고요. 밑에도 소방관이 된 아들이 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 콤마를 사용을 할 때 자 이 콤마를 사용할 때 어떻게 쓰냐면요. 앞에 있는 문장이 끝났어요. 앞에 있는 하나의 문장이 끝나고 그 뒤에 새롭게 문장이 시작하는데 뭔가 연관된 문장인 거예요. 서로가. 이 문장이 끝나고 새로운 문장을 시작하는데 둘이 연관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 연관성 때문에 접속사가 필요한 것인데 접속사 대신에 이렇게 쓰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관계사는 접속사의 역할을 해주고요. 그리고 접속사의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대명사의 역할을 하니까 관계 대명사가 지금 쓰여진 겁니다. 어쨌든 접속사의 역할을 해주는 거죠. 자 문제는요. 여기 앞에서 문장이 하나 끝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한번 끊어서 읽어볼까요. 그날 아들이 둘이 있어요. 끝. 아들이 둘이 있어요. 그리고 그 두 아들이 파이어파이더스 소방관이 되었어요. 아들이 몇 명이라고요? 아들이 두 명이라고요. 위에 있는 걸 봅시다. 총 아들이 몇 명일까요? He has two sons who became firefighters. 그는 소방관이 된 아들이 둘이 있다. 그럼 총 아들 몇 명이죠? 모릅니다. 총 아들이 세 명인지 네 명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열 명일 수도 있죠. 어쨌든 그 중에서 소방관이 된 아들이 둘이 있다는 거예요. 아들이 셋인데 하나는 선생님일 수도 있죠. 어쨌든 소방관이 된 아들이 둘이지 총 수는 총 아들 수는 몰라요. 총 아들 수는 정보가 없어요. 그쵸? 근데 이 밑에 있는 문장은 보세요. 그날 아들이 둘이 있어. 문장 끝났어요. 그리고 그 두 아들이 둘 다 파이어파이더스 소방관이 되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총 아들 수가 두 명이에요. 문장을 똑같이 써놓고 콤마 하나로 인해서 문장이 해주는 의미 혹은 그 범위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 용법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앞에 이제 다시 정리된 데를 가보시면 계속적 용법은 제한적 용법에 반대니까 비제한적 용법이라고 써놓은 것 뿐이고 우리는 콤마만 잘 발견을 하면 됩니다. 관계사 앞에 콤마가 관계사로 쓰여서 접속사 대명사의 역할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방금 뒤에 보시면 이렇게 후 비게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아들이 둘이 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이 이렇게 해서 그래요. 그 아들들이 소방관이 되었다라고 한 것처럼 지금 보시면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들이 아니면 그런데 걔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 계속적 용법으로 사용을 했을 때 사실 여기 들어가는 게 접속사의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접속사가 안 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엔드를 사용을 할 건지 멋을 사용할 건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글을 읽을 때 우리가 계속적 용법이라면 그냥 가장 잘 어울리는 걸로 그리고 걔네가 이렇게 하던지 아니면 그런데 걔네가 라고 하던지 큰 의미의 차이는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적 용법을 보시면 여러분이 문맥상 가장 잘 알맞은 접속사를 임의대로 생각을 해서 해석을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 용법이 이렇게 차이가 났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관계대명사 중에서 우리가 관계대명사 잠시만 제가 칠판을 또 써보도록 할게요. 관계대명사에서 이제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였냐면 선행사를 파악하는 일이었죠. 선행사의 종류가 사람인지 사물인지를 보시라고요. 사람인지 아니면 동물인지를 보시라고요. 그런데 사람인지 사물인지 잘 모를 땐 뭘 쓴다고 했어요. that을 쓴다고 했죠. 자 그 문자를 아주 돌아가 볼게요. 선행사가 있습니다. 이 선행사의 종류에 따라서 주격이냐 소유격이냐 목적격이냐 이렇게 나타냈었어요. 그리고 이 선행사의 종류가 사람인 경우에 후우를 사용을 했고요. 주격이면 소유격인 경우에는 후즈를 사용을 했고요. 목적격인 경우에는 훔을 씁니다. 요거까지 되셨죠. 자 그리고 사람 빼고 나머지 사물이나 사물이나 아니면 동물이나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 즉 생명이 없는 것이 나오면 그러면 위치로 받을 건데 이 위치는 소유격도 후즈로 쓸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오브 위치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오브 위치 쓰는 방법 기억나시죠? 더가 들어가서 씁니다. 오브 위치 쓸 때는 더, 명사 그리고 오브 위치였어요. 자 그게 아니면 목적격 위치로 사용한다 라고 하면서 제가 뭐라고 설명했어요? 사람인지 짐승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that을 씁니다 라고 했죠. 자 이제 that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that은 주격과 목적격이 있어요. 소유격은 존재하지 않죠. 근데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죠. that을 썼는데 소유격이 필요하면 요걸 쓰면 되니까. 그냥 후즈를 쓰면 되니까. 그쵸? 자 그리고 사람, 사물, 동물 다 포함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선행사가 없을 때가 있어요. 여기는 모두다. 여기 모두 이렇게 쓰고. 선행사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자 선행사가 존재하지 않을 때. 사실은요. 선행사가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관계대명사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배운 개념을 보면 앞에 명사를 수식해줘야지 그걸 관계사로 인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선행사가 없으면 안 되는데 가끔 선행사가 안 써도 유추가 되는 되게 쉬운 문장이 있을 거예요. 안 써도 뭔 말인지 알 수 있을 때. 그럴 때는 굳이 안 써도 모두가 알고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문제를 딱 봤는데 선행사가 나는 알 것 같은데 일단 안 써져 있어요. 이러면 선행사의 개념을 이 관계대명사가 품어줘야 합니다. 이럴 때 선행사가 없으니까 그때 what을 쓴다고 한 거예요. 만약에 선행사가 있다 그러면 what을 쓰지 않겠죠. 자 그때는 that을 쓸 건데요. 그럼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인식을 하게 돼요. 아 사람인지 사물인지 잘 모를 때 that을 사용하는 거니까 that은 대충 쉽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아무데나 that을 쓰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물론 여기도 여기도 that을 쓰면 되지만 that에는 이 who하고 which와 구분이 되는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출제자는 거기서 문제를 내겠죠. 자의 보기가 딱 나오는데 보기가 4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풀어야 되는 문제에서. 근데 보기가 A, B, C 이렇게 된다고 봅시다. 그러면 주격 자리인 건 알겠는데 이제 우리는 헷갈린단 말이죠. that이 여기 왜 있지? that은 이 자리에도 that이 쓸 수 있고 이 자리에도 that을 쓸 수 있는데 that이 왜 있지?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그럴 때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배울 거예요. that이라는 게 중요한 특징이 있다고 했는데요. 이 that을 잘 봐주세요. 이 that은요. 위에 있는 사물이나 사람의 대용 표현으로만 사용하지는 않아요. that이 갖고 있는 중대한 특징이 뭐냐면 이 관계사 문제를 풀 때 that만 쓰는 경우가 있고 혹은 that은 쓸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 that을 쓸 수 있고 없고의 차이를 가지고서 문제 보기에 얘네가 다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지금 계속적 용법을 쓰고 있죠. 계속적 용법 자리에는 that은 쓸 수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고 있는데 앞에 이렇게 콤마가 있는 거예요. 앞에 명사가 있고 선행사 있고 콤마가 있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 이렇게 빈 칸이 있고 뒤에 동사가 나옵니다. 그러면 동사의 앞에는 주어가 필요한 자리니까 주격관계 대명사를 쓰겠죠 일단? 그리고 선행사의 종류가 사람인지 사물인지 보겠죠? 자 이 자리에 쓸 수 없는 건 누구예요? 바로 that이에요. that은 앞에 이렇게 콤마가 있을 경우에는 쓸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that은 계속적 용법일 때 쓸 수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주트앞은 32점 타겟이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만 간단하게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만들어드리려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조금 어려운 얘기를 살짝 드리자면 콤마 다음에 that을 쓰는 경우가 아예 없지는 않겠죠. 그쵸? 우리가 지금 영어 공부를 하는 타겟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사실 이 언어라는 것은 예외적인 상황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게 문제에 출제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잠깐만 참고하시라고만 이야기를 드리면 이 that이요 이렇게 관계사로만 쓰이지는 않죠. 대세 용법이 굉장히 많잖아요.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저거 할 때 저라는 이 지칭하는 말로 쓰이는 대명사가 있어요. 이 대명사 that은요 인칭 대명사도 있고 지시대명사라고도 하고 굉장히 많습니다. 부르는 말은 어쨌든 조금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사용하는 관계 대명사의 that도 있고요. 조금 있다가 또 얘기를 하겠지만 관계 부사로서의 that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특수구문이라는 걸 배운다면 그때 하게 될 that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뭐 so, young, that 이런 것들 구문 본 적 있으시죠? 명사절의 that도 있습니다. 부사절의 that도 있고요. 너무나 많은 역할을 해줘요. 그런데 그중에서 명사의 역할을 하는 that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명사절을 이끄는 that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생겼어요. that 다음에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는데 명사절의 역할이니까 이게 하나의 주어로서 쓰이는 거예요. 주어가 동사하는 것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이렇게 명사의 역할을 할 때는 새로운 문장의 시작으로 들어갈 테니까 여기에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어쩌면.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는 건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관계사라는 말이에요. 형용사의 역할, 즉 앞에 있는 선행사를 수식해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형용사, 이건 명사적 역할인 것 뿐이고 형용사의 역할이라면 앞에 선행사를 수식한다고요. 앞에 선행사, 만약에 명사적 용법으로 쓰였다면 지가 명사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할 게 없겠죠. 그래서 문제의 출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물을 이유가 없으니까. 따라서 우리가 지금 기억해야 될 건 뭐예요? 콤마 that은 안 된다고요. 콤마 that이라는 문장은 없다고요. 되셨습니까? 이게 이제 복잡한 일이, 더 이상 복잡한 일이 나지 않을게요. 콤마 that은 안 돼요. 그리고 that이 안 되는 경우를 지금 하나 본 거예요. 그리고 that이 안 되는 경우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전치사, 이 자리에 전치사. 전치사를 쓰고 그 전치사의 목적으로 다 쓰는 경우는 없어요. 최소한 관계사에서는 없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아주 익숙하게 들리실지 모르는 그런 예문이 있습니다. 무슨 예문이냐면 자, 이거 맞는 문장이었어요. 앞에 있는 선행사를 이렇게 수식을 해줄 때 뭘 써야 된다고요? in까지 썼습니다. 이 문장 기억나실 거예요. 자, 이때, 이때 which가 뭘 할 수 있다고 설명을 했냐면 조금 이따 이제 또 나올 거예요. 이 지문은 이 which가 지금 뒤에 보니까 주어 나오고 live in까지 하면 타동사라고 했어요. 타동사 자, 전치사와 자동사가 합쳐지면 타동사라고 했어요. 타동사는 목적어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어디에 살다라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문장이 없죠. 문장의 목적어가 등장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 문장은 완전한 거예요? 불완전한 거예요? 불완전한 문장이에요. 불완전한 문장이 왔을 때는 앞에 관계 대명사를 주실 거고 관계 대명사 중에서도 얘는 지금 목적어가 없으니까 목적격 관계 대명사를 쓴 겁니다. 그런데 이 목적격 관계 대명사의 특징이 뭐냐 하면 뒤에 있는 전치사를 자기가 안고 갈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in which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얘기였어요. in which 이렇게 자, in which로 고칠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전치사 that은 쓸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죠. 콤마 that도 쓸 수 없고 전치사 that은 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격 관계 대명사 대신에 목적격 관계 대명사 대신에 that을 쓸 수 있다고 해서 in which를 in that으로 쓰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안 된다는 소리겠죠. 만약에 여기를 that을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that을 쓰고 싶으면 in을 다시 뒤로 보내야죠. 이렇게.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치사 플러스 that은 없어요. 물론 접속사 중에 뭐뭐라는 관점에서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 그게 in that이에요. in that. 뭐뭐라는 관점에서 접속사처럼 쓰죠. 그러니까 뭐 그 개가 똑똑하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경우는 있어요. 그러나 관계사로서 등장하진 않아요. 그럼 이거랑 또 관계사는 어떻게 구분을 할 거냐? 얘는 지금 접속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주어동사 새롭게 나올 거고 앞에 문장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는 건 앞에 선행사가 있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in that이 등장했는데 앞에 선행사가 있다. 이것처럼 이것처럼 앞에 하우스 이렇게 선행사가 있다. 그러면 그 선행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치사 that은 쓸 수 없는 관계사를 묻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건 아니에요. in that 뭐뭐라는 관점에서 라고 쓰인다면 앞에 선행사가 이렇게 있는 문제로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that은 쓸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앞에 전치사 that은 쓸 수 없고 콤마 that은 쓸 수 없다. 정리가 되셨습니까? 이거를 제가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관계대명사 that은 계속적 용법으로 쓸 수 없다. 그죠? 쓸 수 없다예요. 자 이제 봅시다. he has two sons that 앞에랑 똑같은 문장인데요. 아까는 who였어요. 근데 who 대신에 that으로 바꿔놨습니다. 자 that으로 바꿔서 한번 써볼까요? became firefighters 어떻습니까? 제한적인 용법일 때 앞에 있는 선행사를 수식하는 구조일 때 that 쓸 수 있죠. 괜찮아요. 자 밑에는요. he has two sons 그는 아들이 둘이 있다. 그리고 that became firefighters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콤마가 들어가 있죠. 자 콤마 that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된다고요. 콤마를 쓰고 that 대신에 쓸 수 있는 걸 다른 거 whona which나 이런 것들로 고쳐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건 틀린 문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제가 that의 중대한 특징 중에 that을 쓸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다. 라고 했는데 that을 쓸 수 없는 경우를 지금 한 거예요. 그럼 that을 쓸 수 있는 경우 혹은 that만 써야 하는 경우는 언제가 있을까요? 이것도 우리가 주태우프 문제를 보면 아시겠지만 시험 문제 꽤나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자 that을 써야만 하는 경우 그러니까 that만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지금 배우니까 who 대신에 혹은 which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that이라고 했는데 대신 쓰는 게 아니라 앞에 선행사가 있고 이 자리에 이렇게 보기에서 고르라고 나온다면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되고 얘만 정답인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 정답인 경우를 한번 볼게요. 자 that이요. 일단 선행사가 선행사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겠죠. 선행사가 사람과 사물이 동시 혹은 사람과 동물이 동시에 나왔을 때 이걸 쓸 수도 없고 이걸 쓸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쉽게 대하십니다. 그거 말고 자 그럼 선행사가 의문사일 때 어때요? 의문사라는 게 뭐냐면 언제 아니면 누가 뭘 이렇게 물어볼 때 사용을 하는 걸 의문사라고 하죠.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 할 때요. 자 그럴 때 사용을 하는 who나 which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물론 다른 말들도 있어요. 의문사 제가 지금 여러 개를 얘기를 했죠. 자 의문사가 만약에 선행사 자리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걸 되풀이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자리에 that을 쓰시면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의문문이면 그냥 that을 쓰면 속 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자 that이요. 선행사가 이렇게 뭔가 굉장히 제한적일 때가 있어요. 선행사가 아주 아주 제한적이라고요. 자 이번에 선행사가 어떤 선행사가 오냐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것 유일한 개념 아니면 전체를 나타내는 통합적인 혹은 전체적인 걸 나타낼 때 아니면 굉장히 제한적인 어떤 굉장히 협소한 범위 아니면 제한적인 범위를 갖고 있을 때 그걸 한정해 줄 때 바로 that을 사용을 합니다. 자 지금 볼게요. 앞에 선행사가 등장하고 뒤에 that을 쓰는 경우에 중요한 것도 여기서 나와요. the best 최고 최상급을 나타내겠죠. 최상급일 때요. 최상급 가장 뭐뭐하다라고 얘기할 때 굉장히 협소가 되겠죠. 그 자리는 하나밖에 없을 겁니다. 최고의 등급이나 이런 걸 나타낼 때 that을 사용하세요. the most 대부분 아니면 최고의 이런 뜻이고요. the last 가장 마지막에 이거 모두 최상급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the first 어때요? first 1등 자리인데요. 이거 서수라고 부릅니다. the first 1등 첫 번째 단계 그리고 the second 두 번째 이렇게 메달을 딸 때 딱 생각을 해보시면 1등 자리 2등 자리 3등 자리 이렇게 있잖아요. 그 자리를 그 자리를 생각해보시면 잘 보세요. 자리는 유일한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서수로 표현되는 건 유일하다고 보셔야 돼요. 물론 1등이 여러 명일 수도 있고 2등이 여러 명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1등이라는 그 자리는 하나입니다. 2등이라는 그 자리도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등수가 몇 명이 있을 수도 있잖아. 이게 아니라 그 1등 자리 두 번째 자리 이런 것들은 바로 유일한 걸로 인식을 하시고 그래서 that을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the only 유일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아니면 the same 몇 개가 있는데 다 똑같아요. 하나로 뭉뚱그려서 표현을 하는 거죠. 전체를 나타내거나 유일한 거 the very the very 하면 바로 그 이렇게 표현합니다. the very guy 하면 바로 그 남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the very 바로 그 유일한 걸 나타내겠죠. 이거 말고 부정 대명사로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every 전부를 나타내죠. o 전체를 나타냅니다. some이나 little 어때요? 많은 것 중에서 일부고요. little 거의 없는 이란 뜻이긴 한데 어쨌든 일부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명사들 중에서 한정해주는 거죠. 굉장히 제한적으로 나타내줄 수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that을 쓴다고요. 마찬가지로 부정 대명사에 함께 쓸 수 있는 much나 any나 no 이거 thing이 아니고 thing이에요. 밑에 이제 설명돼 있어요. something nothing everything anything 이렇게 thing으로 끝나는 경우 이런 것들 모두 that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거죠. 앞에 선행사가 사물이에요. something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선택하시는 보기에 which도 있고 that도 있어요. 그러면 뭘 고르신다고요? 물론 something은요. 사실은 사실은 이제 제한적이긴 한데 which도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봅시다. anything anything에 들어가면 여러분 답을 뭘 고르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기에 who도 있을 거고 what도 있을 거고 그래요. abc대 보기가 있습니다. 정답은 that이죠. 지금만 했으니까 틀린 부분은 없으실 거라 생각해요. 자 thing으로 끝나는 경우에 선행사가 thing으로 끝나면 that으로 받아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물론 something은 제한적으로 이렇게 which로 받아주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거는 놨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이걸 둘 다 묻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 what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앞에 명사가 있죠. 선행사가 없을 때 쓰기로 했으니까 what은 안 되는 거고 who는 얘는 뭐 사람이 아니니까 못 쓰고 그 남아있는 정답 that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될 겁니다. 자 이제 예시문을 한번 볼까요. that을 쓰는 경우 되겠죠. all 보세요. all that glitters 반짝인다고 전부 it's not go 반짝이는 게 전부 금은 아니다. 이건 이제 겉보기에 속지 말라는 어떤 속담이 되겠죠. all 이라는 선행사가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that glitters glitters 동사입니다. that이 주격관계 대명사로 쓰여서 앞에 있는 oh를 수식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얘가 진짜 주어 얘가 진짜 동사가 될 거예요. 그럼 해석할 때 어떻게 해요? 반짝이는 모든 것이 금은 아니다. 이렇게 하겠죠. 선행사가 oh 전부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렇게 that을 사용을 했습니다. 괜찮죠? 자 두 번째요. the only person who entered this room is Charlie. 이 방에 들어온 사람은 Charlie야. 이렇게 얘기해요. 이 방에 들어온 사람은 Charlie 뿐이다. the only person 자 선행사가 person이 왔다고 해서 지금 whore을 사용을 했어요. 이렇게 하면 우리 잘 속는 거죠. 앞에 어떤 명사인지를 보세요. the only person the only person 그러면 유일하게 사람은 사람인데 아주 유일하게 이렇게 한정적으로 한정을 해주고 있어요. 그럴 땐 뭘 쓴다고요? that을 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who가 아니라 that을 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문장은 틀린 거고요. that으로 고쳐야 되죠. 자 밑에 여기서 the only person that entered this room is Charlie. 이 방에 들어온 사람 Charlie 뿐이야 라고 하는 이 문장이 맞게 되는 거예요. 밑에 봅시다. who that you know wants to take sides and fight against you. 지금 의문문이죠. 그리고 뭘 물어봐요? who 누가 누가 하면서 얘가 이제 소식해 줄 거예요. that you know 네가 아는 사람 누구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주어 동사 있고 뒤에 목적어가 없잖아요. 목적격 관계 내면서 that을 쓴 거예요. 이렇게 소식해 줄 거예요. 그러면 네가 아는 누가 이렇게 합니다. 네가 아는 누가 wants to take sides 편을 가르고 and fight against you 너랑 싸우려고 하니 자 이 문장에 보시면 who라는 선행사를 소식해 주고 있기 때문에 that을 사용했다 라는 걸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that을 쓸 수 없는 경우 아까 했던 거예요. 간단하게만 봅시다. 일단 계속조용법 즉 컴마 that은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선행사가 이런 경우 있어요. 선행사가 사람인데 그 사람의 성격이나 직업이나 인간성이나 인물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그럴 때에는 who나 that보다 which를 쓰는 경향이 있다 라는 건데 어찌 보면 굉장히 쉬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행사가 특징이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이럴 때 성격을 이야기할 때 아니면 직업을 이야기할 때는 사람이 아니라 그 직업에 집중해서 사람이 아니라 그 특징이라는 말에 집중을 해서 which를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뒤에 있는 문자 한번 볼게요. she is a naive girl naive 라는 단어는 순진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순진한 순수한 이란 뜻이고 좀 돌려 말할 때는 뇌가 순수한 무식하다는 뜻도 가끔 갖고 있고요. 아니면 속이기 쉽다 라는 뜻으로도 사용되긴 합니다. 어쨌든 naive 자체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아주 순수한 성향 이런 걸 나타낸 단어예요. 자 그러면 she is not a naive girl 걔는 그렇게 순진한 애가 아니야 wish she was 옛날에 그랬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그녀가 그렇게 순진한 애는 아니야 지금 순진한 여자라는 말이 등장을 했으니까 girl 이라는 사람이 선행사를 오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나 옛날에 그녀가 아니다 라는 뜻으로 쓰인 그녀니까 그녀의 성격이나 아니면 특징을 이야기하겠죠. 따라서 이렇게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는데 which를 사용을 해 준 거 맞는 문장이 될 거예요. 자 this is a house in that they lives 이게 그들이 살고 있는 집이에요. 굉장히 익숙한 문장이죠.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in that 여기 보세요. in that 안 된다 그랬죠. 앞에 선행사가 있는데 이 선행사를 수식해주는 that은 전치사를 쓸 수 없다고요. 전치사를 안아줄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그래서 정답 이거는 이제 틀렸다 라고 보는 거죠. that을 쓰고 싶으면 어떡해요? in을 맨 뒤로 보내시던가. 아니면 굳이 나 in을 안고 다니고 싶으면 위치로 바꾸시던가.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what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은 우리가 지금 that까지는 봤어요. 그리고 what은 훨씬 더 간단합니다. 제가 계속 what이 나오는 표현들만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이 what이라는 게 어떻게 사용을 할 거냐면 지금까지 설명을 한 바에 의하면 여러분 감을 잡으셨을 건데 앞에 선행사가 없을 때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사가 없을 이유는 뻔하죠. 선행사가 있어야 관계사를 쓰는 건데 없어도 되는 경우는 우리가 모두 다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행사를 받아주는 관계사를 쓰고 싶다? 그런데 선행사를 이미 생략했다? 그러면 선행사를 품을 수 있는 선행사의 뜻을 이미 가질 수 있는 what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자, 이때 what은요. 어쩌면 앞에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는 which나 아니면 앞에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는 who일 겁니다. 아니면 that which 이렇게 선행사가 that으로 쓰는 경우나 the thing which 이렇게 쓰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이 지문을 보셨을 때 the thing which 이렇게 나타내져 있으면 그거 다른 말로면 what입니다. what이랑 똑같이 뭐뭐하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what은 뭐라고 해석해요? what이 앞으로 나오고 주어, 동사 이렇게 써져 있으면 주어가 동사하는 것 정도로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밑에 있는 지문을 한번 볼게요. what you have in mind is important 네 마음속에 있는 게 중요하지 네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뜻인데 지금 보니까 what you have 네가 in mind 너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 is important 이렇게 표현을 했죠. 자, 잘 보시면 what의 앞에 what이 문자 맨 앞에 쓰였어요. 그러니까 선행사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명사절을 이끈다는 게 되겠죠.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선행사가 있는 경우에 선행사를 받아주는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관계사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what이라는 건 선행사의 역할을 자기가 하기 때문에 선행사, 즉 명사의 역할을 자기가 갖고 있어요. 여기서 명사의 자리에 쓰인다는 거죠. 헷갈리지 않게 잘 기억하고 계세요. I did what I promised to you. 나는 했어요. what I promised to you. 너한테 I promise. 내가 약속한 것을 했다. 내 동사만 있고 이제 목적어가 필요한 자리인데 목적어 명사가 없어요. 사실은 이런 거 있죠. I did the thing. 내가 그걸 했어. which I promised to you. 내가 너한테 약속한 거. I did the thing which I promised to you. 그런데 the thing, which를 한 단어로 줄인 거예요. what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자 밑에요. I am not, I was. 아까랑 비슷하죠. 조금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의 성품이나 성격을 얘기할 때는 which로 봤습니다. 라고 했는데 I am not the person which I was 이 문장인데요. 그런데 the person which 사람이 내 위치를 쓰는 이유는 성격이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 the person which를 한 단어인 what으로 줄였어요. 훨씬 간단하죠. I am not what I was. 옛날의 내가 아니다. 되셨습니까? 이게 비 동사가 이렇게 쓰였는데 일형식으로 쓴 거예요. 그럴 때에는 존재 혹은 성격 전체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비 동사가 자 그럼 what을 쓰는 표현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what is called 라고 하면 소위 이른바 말하자면 이런 뜻으로 쓰는 거예요. 말하자면 아니면 소위 이른바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what we call 우리가 말하는 건 아니면 what they call 아니면 what you call 너희는 소위 이렇게 말하자면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이 표현을 갖다가 what을 이용해서 what is called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아니면 그러면 what 주어 비 동사라고 하면 아까 했잖아요. I am not what I was 자 이 문장을 다시 볼까요. I am not 나는 아니야 I am not 지금이죠. 현재에 오셨으니까 what I was 옛날에 내가 아니야 이런 문장 봤을 때 what 주어 비 동사 이거 대신에 뭘 쓸 수 있다고요. 다른 말로 하면 what I used to be 이렇게 고칠 수 있다는 말인데 used가 뭐뭐였다라는 옛날의 상태를 나타내 주기 때문에 고쳤어도 똑같다. 이 표현을 여기서 해준 겁니다. 과거의 인격을 나타내는 말로 쓸 수 있다. 옛날의 내가 아니다. 이런 말이겠죠. 자 그리고요 what 주어 have 이렇게 하면 what이 주어가 동사하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what I lost I lost what I had 내가 갖고 있는 걸 잃었다. 라는 식으로 전체 재산을 나타낼 때 이렇게 have 동사와 함께 써요. he lost what 그는 잃었습니다. he had 아이고 had 마음이 급해서 d를 먼저 썼네 자 had 이렇게 보시면 그가 갖고 있는 걸 잃었다. 라고 해서 이 부분이 그의 재산을 나타냅니다. 아니면 I know what you did 이런 문제를 볼까요? I know 나 알아 I know 나는 알고 있다. what you did 옛날에 이런 영화 제목도 있었는데요. 아 뭐였더라. I know what you what you did last summer 였나? 아무튼 이런 문장이었는데요. I know what you did 자 보세요. what 다음에 주어 다음에 두 동사를 쓰니까 네가 한 일 이라고 해서 행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비교급을 쓸 때요. what is what is better 여기 better 쓰면 더 좋은 것은 이런 뜻이고요. 아니면 what is worse 더 나쁜 것은 요건 이제 설상가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비교급이랑 같이 사용을 하면 더 뭐뭐한 것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what is the best of all 이건요. 우선 이런 뜻입니다. 우선 혹은 무엇보다 이런 거죠. 누가 수상소감을 얘기하면서 아 무엇보다 지금까지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요걸로 시작한다는 거죠. what is the best of all 그 중에 제일 좋았던 것은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무엇보다도 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자 밑에 있는 건요. GTF에서 이게 문법 문제로 등장을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 왓의 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왓을 가운데 놓고 양옆에 똑같은 구조가 편성이 되어 있을 때 B2 용법을 우리가 배웠거든요. 자 이렇게 왓을 중간에 놓고 똑같은 구조의 절이 나온다 라고 하면 뭐라고 하냐면 얘와 얘의 관계는 얘와 얘의 관계와 똑같다 이런 뜻입니다. 왓이 뭐뭐하는 것이니까요. 주어가 동사하는 것은 주어가 동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C와 D의 관계는 A가 B의 관계인 것과 같다. A, B의 관계는 C가 D인 것과 같다. 이런 뜻으로 사용을 할 겁니다. 간단한 구조만 보셨고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관계 대명사가 이제 다 끝났어요. 그러면 관계 대명사에서 우리가 하나 신경 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관계 대명사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했지만 목적격 관계 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하다 했어요. 어디서 얘기했습니까? 제가 하우스라는 말을 하면서 이 하우스가 which they live in 이렇게 사용을 했을 때 they live in 이렇게 쓸 때 목적격 관계 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하다 이랬거든요. 목적격 관계 대명사에 생략해 봅시다. 어떻게 되나요? house they live in 해석이 안 됩니까? 되죠. 이렇게 아주 유추하기가 쉬울 때 혹은 쓸 필요가 없어서 그 문장이 없어지는데 대표적인 게 목적격 관계 대명사예요. 혹은 죽격 관계 대명사도 be, e 동사랑 다른 동사는 아니에요. be, e 동사랑 있을 때 죽격과 be, e 동사 세트로 생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격과 be, e 동사를 잘 생각해 보시면 the girl 이런 표현을 해볼까요? the girl who is sick 이렇게 보시면 the girl who is sick 이 부분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the girl is sick 계속 다 되죠. 그죠? 자, 죽격 비, 죽격 관계 대명사 be, e 동사는 앞에 있는 선행사를 수식하면서 상태를 나타내 주는 말인데 be, e 동사 뒤에는 be, e 동사 혼자서는 수식을 못하잖아요. 뒤에 보호까지 나오기 때문에 얘가 없어져도 똑같이 해석이 가능해요. 그래서 생략을 한답니다. 죽격 관계 대명사 be, e 동사 세트로 없어지시는 거예요. 아니면 목적격 관계 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하다 정도만 기억하고 계시면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하는 관계 대명사에 대해서 다 한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 관계 대명사만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다면 참 좋겠죠. 그런데 관계 부사도 여러분이 봐야 하는 문제에서 보기로 등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관계 부사에 대한 얘기를 시작해 보려고 해요. 관계 부사에 대한 얘기는 지난 시간에 했던 것과 다 함께 묶어서 다음 시간에 제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관계 부사의 개괄적인 얘기만 해보도록 하겠어요. 관계 부사라는 건 아까도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관계 대명사와 관계 부사는 똑같이 관계사의 범주에 포함을 합니다. 관계사의 범주에 돌아간다는 얘기는 관계사와 똑같이 관계 대명사와 똑같이 앞에 있는 선행사를 수식한다는 얘기예요. 자, 앞에 있는 선행사, 명사를 수식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관계 대명사가 아니라 관계 부사라는 소리죠. 관계 부사 그리고 이 관계 부사가 앞에 있는 선행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관계 대명사는요. 뒤에 뭐가 왔냐면 관계 대명사는 뒤에 있는 대명사의 역할을 할 건데 대명사는 주어로 쓰이거나 목적어로 쓰이거나 물론 소유격도 있지만 문제 잘 안 나오니까 구분하게 그럼 주어나 목적어가 없는 채로 등장을 했을 거예요. 관계 대명사는 그런데 관계 부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이 차이점을 하나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고 제가 다음 시간 관계 부사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과 이 얘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 관계 부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인이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